아 라누스 노플이다 라누스 노플에 노고 강 나오거든요 비벼요 비벼 인마 맞추고 비벼 어 이걸 따라오냐? 아 이 대단한 새끼네 이 꽝이 진짜 야 징그스 쿵 어디죠? 막 나와버렸죠? 아 어리버리타 아 이 새끼 불 다먹고 지가 이즈리얼 이즈리얼 이거 리얼이야? 와우 와우 이거 이즈리얼임? 이즈리얼임? 야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이게 뭐야 동포라도 써주던지 이 새끼들 다 쌩까고 튀고 있네 이 새끼 대단한 새끼들 아 피들도 궁 있었는데 돌아가가지고 궁 쓰던지 이즈리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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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노래로 듣고 싶다고요? 아 글쎄요 오역에 소냥 난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잡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말아요 괜찮았네 지금 욕먹힌거 보고 이리와 이끼야 정신 또 차려버리 질질 응애응애 질질 짜고 이거 이씨 지금 졸라서 라바도니에서 한 컵나 하겠네 바로 라바도 뽑고 오겠습니다 미리 갈려고 하지말자 천천히 밀자 탑에서 쭉쭉 밀어야겠다 페인트 언제 하냐고요? 조만간 하겠죠 노래를 불러다는 사람이 많아 오우 워모호그에다가 테마왕을 뽑았네 문도 찡 뭐지 근데 쟤들 탑부터 쭉쭉 밀고 우리 문드랑 나하스랑 누가 유리한가 나하스가 좀 더 유리한가 아무래도 나하스 왕기만드네 또 하아 하아 타 밀자네 영화전공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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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방 해줘야되 이게 이게 다 먹구요 어 다 죽을뻔했네 돌아가싶뻔했어 생명은이니까 이거 내가 먹을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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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빠자 그래서 바쁜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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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우 share 어으 군강 어어어 뭘 심하냐 정신 못차리구요 스포 같지만 내가 어어 아오 존나 세다 멜모 멜모 헤드메스 어우 지금 쎄다 멜모 아우 ㅆ나 아프네? 궁 있었으면 꽤 빨랐겠지만 아 보겸이 주님 또 뵙게 감사해요 나와서 ㅈㄴ 세더라 지금 어? 나와서 지금 384에다가 템 뭐야? 와 이준희야 왜 광주님이야? 이거 실화니? 나와서 템 너무 잘한다 자 여러분 한개 팬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세명 다 가면 실패 한달 드리니까 많이 팬 가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한개 팬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세명 다 가면 실패 끝 아 뭐해 피드스틱 뭐해 뒤에서 아 남눈님한테 팬 가입 감사하구요 남눈님 남눈님 오우 피들 남눈님 감사하구요 남눈님 감사하구요 김기나님도 한개 팬 가입 너무 감사하구요 팬 가입 한개 팬 가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세명 다 한매씩 팬 가입 어 두세명 다 한매씩 먹으면 야야야야 가봐 불치야 가봐 야 이즈리얼이 딱 각이잖아 죽이소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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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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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와 띠어 띠어 그랩 시라냐 5 띠어 띠어 지구팅 바로 까지 바로 까지 바로 까지 아론 못 깔끔하냐 아 바위 몰랐다 진짜 아 바위 몰랐다 진짜 몰랐다 아아 거기 문을 밀고있고 빨리 빨리 끊어져 고겸하니 실화냐? 실화야 오 징크스 쓴디 됐다 이현승이다 이현승 아 역대급으로 잘한 것 같다 이현승 이현승